동료 여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육군 장교, 38살 양광준의 머그샷 등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양 씨는 신상 공개에 반발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는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역 육군 장교, 38살 양광준으로 사진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양광준의 신상 정보는 강원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2010년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수단의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며 내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양 씨는 이에 반발해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양 씨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유부남인 양 씨는 지난달 25일 미혼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범행 현장에서 2시간 떨어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추적을 피하려 가짜 번호판을 다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양 씨를 살인과 사채손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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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기자1호